나라를 생각하는 모든 분들에게 심천보 이사장이 쓴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를 추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지금까지 오랫동안 꾸준히 지식의 축적과 활용이라는 그런 분야에서 활동해온 저로서는 사람에게서 시험을 없애버리는 것이라든지 기초지식의 축적 없이 체험 위주의 학습이나 토론 위주의 학습 등은 모두 실패할 수밖에 없는 교육방법입니다. 그것은 지식의 축적에 대해서 아주 기본적인 이해가 부족한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핵신학교라는 이름으로 밀어붙이는 사람들의 주장은 조금 더 수정될 그런 가능성이 보이지 않습니다. 만일 제가 지금 자식을 키우는 학부모 입장이고 그리고 핵신학교의 빛과 그림자를 모두 다 아는 사람이라면 도저히 분통이 터져서 참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행히 아이들 다 키워버린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웬만큼 이해하는 수준에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강남의 경원중은 혁신학교 지정에 학부용들이 격렬히 반대하고 그 시위가 언론에서 다루어졌기 때문에 경원중학교를 아는 분들이 꽤 있을 겁니다. 이들이 반대한 것은 학력 저하가 너무나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4월 15일자 조선일보의 기자 취재는 혁신학교를 반대한다고 해서 경찰서로 불려간 어느 학부모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A씨가 한 일은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인터넷 지역카페인 맘카페에서 경원중 혁신학교의 논란을 접하고는 곧 자신도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야 되는 그런 사람으로서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조금 도움을 줍니다. 그러니까 채팅방에서 누군가가 시위를 할 때 필요하니까 혁신학교 반대 현수막을 만드는 것을 좀 알아봐달라 그렇게 해서 뭐라도 보탬이 되어야겠다는 그런 선의에서 현수막회사에 전화를 했고 또 그것이 그냥 보탬이 되기 위해서 노력한 것이 다른 특별한 그런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경찰서에서 오라고 해서 이것저것 물어보고 이렇게 했던 모양입니다. 아마 이 같은 소동은 서울시 교육청이 경원중학교를 둘러싼 혁신학교 지정 반대 시위 집회를 폭력적인 교권 침해 그리고 흡의사실 유포로 행사고발했기 때문에 아마 일부 학부모들이 경찰서를 덜락날락하는 그런 일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제가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혁신학교를 열심히 추진하는 서울시 교육감을 비롯해서 서울시의 간부들은 모두 이미 자식들을 다 키운 세대일 겁니다. 다 이미 키워서 아이들이 사회생활하는 그런 연배일 겁니다. 그분들이 저와 그 연배가 조금 위기 때문입니다. 그분들이 정작 가장 큰 이해가 달린 사람들은 지금 아이들을 한참 키우는 젊은 학부모들입니다. 혁신학교가 좋고 혁신학교와 아이들의 학력을 쑥쑥 올린다고 하면 서울시 교육청이 반대한다고 하더라도 학부모들이 서로 나서서 혁신학교 하겠다고 그렇게 나올 겁니다. 쌍수를 들어서 혁신학교 도입을 찬성하겠죠.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아는 사람들은 대부분 반대합니다. 저는 좌파 이데올로기에 경도된 사람들의 위선을 촌처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아이들의 미래를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보다 더 고민한다고 생각하는가? 10여 년 정도 오는 기간 동안 지금은 이미 혁신학교의 문제점이 너무나 많이 노출돼서 저처럼 아이들을 키우지 않는 사람들도 다 아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그들도 문제점을 너무 잘 알 거라는 것이죠. 그들의 아이들을 직접 지금 중학교 학생으로 보내지 않더라도 지금 알 거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계속해서 밀어붙이는 거죠. 이거는 혁신학교를 밀어붙임으로써 이익을 얻는 집단들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밀어붙일 겁니다. 이익이 없으면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정말 어른들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는 정말 안 됩니다. 아이들이 앞으로 살아갈 날이 길고 긴데 그 길고 긴 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도우는 것이 어른이지 어른들이 자기가 이익이 되니까 자기 이익을 챙기려고 아이들이 희생양으로 삼아서 되겠냐야 그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이런 걸 보면 참 제가 볼 때는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습니다. 서울시 교육청 산하의 싱크탱크인 서울교육연구정보원이 지난달에 변한 보고서가 서울혁신교육정책 10년 연구라는 그런 보고서입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예산 지원 줄이고 양적 확대 정책을 폐기하고 모든 학생들이 적정 학력을 갖추도록 해야 된다. 적정 학력을 갖추도록 해야 된다. 혁신학교로 인해서 아이들의 학력이 말없이 계속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적정 학력이라는 것을 지적한 겁니다. 이 보고서는 광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으로 시작해서 현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으로 이어지는 10년 진보 교육을 진단하고 앞으로 펼칠 교육정책 방향을 제언한 그런 보고서입니다. 교육계에서는 혁신학교를 대표 상품으로 내건 좌파 교육에 대한 반성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광노현 교수나 조희연 교수는 저보다 약간 나이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지금 더 이상 학부모가 아닙니다. 그분들 자제분들도 여러 명이 아마 외고 출신일 겁니다. 그렇게 진보 교육감들이 없애고 싶어하는 외국어 고등학교 출신들일 겁니다. 좌파 이대우 교육을 오랫동안 신봉해 왔던 지식인들이죠. 그러나 정말 아이들의 입장에 생각해야 됩니다. 어른들의 입장에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기들 이익 중심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저는 정말 그런 좌파 이대우 교육을 신봉해 온 사람들의 지적 자만과 그 위선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아이들 앞에는 길고 긴 인생이 남아 있습니다. 잘못된 교육은 그 아이들을 가난으로 내몰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높입니다. 왜 그렇게 잘못된 교육 방식을 고집하느냐야. 2021년도 혁신학교 교육생들 가운데서 그것을 육성하기 위해서 644억을 투입했습니다. 10년 동안 4천억 정도를 투입했습니다. 2009년도에 13개의 혁신학교는 2020년도에 1928개로 늘어났습니다. 전체 초중고 가운데서 18.3%가 혁신학교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성과는 아주 바닥입니다. 혁신학교의 성과는. 2021년도 일반고 서울대 합격자 수가 일반고등학교는 1.16명입니다. 혁신학교는 0.38명입니다. 2012년도에 국가수준의 학력성취도 평가에서는 일반학교에 비해서 30% 수준이었습니다. 2016년도에는 기초학력미달학생수가 일반학교에 비해서 전국평균이 4.5% 그리고 기초학력미달학생 비율이 11.9%였습니다. 전국평균보다도 두 배나 많습니다. 이제는 그 혁신학교의 낮은 성과를 숨기기 위해서 일체의 전국차원의 학업성취도 평가를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방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나라가 이렇게 가서 안됩니다. 돈을 가진 사람들은 이런 체제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수없이 많습니다. 유학을 보낼 수도 있고 다른 것을 알 수 있고.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은 이 땅에 사는 대부분 사람들은 이런 교육체제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경쟁력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아이들의 앞날을 가로막는 그런 교육방법을 왜 어른들이 그렇게 강제하고 강요하는 거야. 정말 좌파정책은 아이들의 미래를 파괴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다시 한 번 더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좌우익을 떠나서 우리가 어른이니까 우리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나라의 국가 부채를 늘릴 때나 경제정책을 쓸 때나 교육정책을 만들 때나 노동정책을 만들 때 항상 미래 세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그 질문 하나면 모든 걸 다 해결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정책을 쓰면 아이들의 앞날에 도움이 되겠는가. 이 정책을 쓰면 아이들에게 앞날에 방해가 되겠는가. 그런 아주 간단 명료한 질문만 던질 수 있으면 답을 구하는 것은 너무 쉬울 거란 이야기죠. 그냥 간단 요약하면 10년의 혁신학교는 시작 단계에서도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른바 소득주도 성장, 임금주도 성장, 소주성 정책과 마찬가지로 문재인 정부의 많은 정책과 마찬가지로 이 10년이 된 소위 혁신학교 정책이란 것은 시작부터 교육의 기본, 지식의 축적의 기본을 오판한 거기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는데 10년 가면서 학업성취도 평가를 보면 얼마만큼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걸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정도에서 접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걸 계속하는 걸 보면서 정말 참 딱하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정책, 말도 안 되는 정책을 밀어붙이신 분들이 좀 더 분발하셔야 되고 학부형들도 정말 이 제도라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방법을 찾으셔야 될 겁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멤버십 후원자들 위한 질문 코너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댓글을 남겨주신 분은 4월 15일 날 방송됐던 김명수의 우군들, 붓박이 판사들, 이른바 방탄 판사들에 관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순이님이 글을 남겼습니다. 하루를 살아도 양심적이고 정직하게 살고 싶지 않을까요. 이게 이제 보통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상식입니다. 사법부가 이렇게 중립성을 잃어버렸을 때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도 사법부에 대한 외압설이 있었지만 이렇게 내놓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아예 내놓고 활동하는 방탄 검사도 있고 또 더 놀라운 것은 방탄 판사들이 등장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정권의 이익을 위해서는 법리와 관계없이 유리한 판결을 계속해서 내리는 그런 방탄 판사를 이 방송에서는 붓박이 판사들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심지어는 요즘에는 방탄 대법관도 있지 않는가 이런 의구심이 들 정도로 선거소송을 6개월 안에 마쳐야 될 것을 1년 끌어가지고 이제 첫 재판이 선거 무효소송이 이루어질 정도입니다. 양심이나 정직과 같은 그런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배웠던 도덕 등목을 완전히 다르게 해석하는 그런 일군의 사람들도 있음을 자주자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어둠 속에서 햇불을 높게 들고 전진하듯이 우리는 사실과 참과 정직과 성실과 진실을 높이 지들고 계속해서 이렇게 나아가는 그런 계몽된 국민들이 많이 나와야 될 겁니다. 순희님은 현재 프로그램의 후원자로 가입하고 계시고 이처럼 질문이나 댓글 남기시면 제가 영상으로 짧게 답하는 그런 코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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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